점심도 안 드시고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거예요? 경혜가 너무 먹고 싶어 엄마 경혜야 우리 경혜 예뻐 엄마가 머리 땋아줘서 예쁜 거예요 엄마 좀 한 번 안아줘 경혜의 의미야 나 뺏어갈 거야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 미안 경혜의 의미야 내 잘못했다 너희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 등 돌리지 말 것을 너희들 자식 낳아 오손도손 사는 걸로 마음 위로 삼으며 애비로 할애비로 내 평화롭게 살 거지 내 욕심과 고집이 이 화를 불러왔구나 이 화를 불러왔구나 이 화를 불러왔구나 경혜야 미안 내가 잘못했다 나 못했다 아 아 아멘